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난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우리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아리오스 미드스코어 졸업한 지 5분만의 밀가루에 바지 벌써 백바지 Do it young, wild and free 오늘은 다들 한 장판 치고 소고기나 써먹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했어 난 커피와 쇼핑 정신없이 놀던 가도 고딩 누나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 친구들이 물어봐 넌 내 비는 어디야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권 거의 다 왔어 내가 되면은 알아서 나올 테니까 니들은 팬 활동 준비를 하셔 건습생이란 일 때문에 아무래 후회를 해볼 틈도 없이 다시 출발선에 썼어 꽃다발을 던져 나를 향해 My graduation 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난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순간 나의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형님 어 졸업이 다가와 올해 시간은 빠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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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더 올래 모든 학교생와 끝마치고 우리도 성인이야 분위기 타 내 꼴 Let it go 구산형생 형제도 모두 편의점 로 갔어 외쳐 붕인 해제 플로 학교로부터 해방되었어 엄마한테 전화해 내 말 다시 인하네 청п 청왕하고 amazing 한강입니다. 새로운 진한께까지 말했다. 한강은 안으로 졸업 후에 난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다른 학교로부터 이젠 해봐 한강이니까 졸업 후에 난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오늘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 Adios middle school 졸업한 지 5분만에 밀가루에 바지 벌써 백바지 Do it young, wild and free 오늘은 다들 한 장판 치고 소고기나 써묻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친구들과 외출했어 저는 커피와 쇼핑 정신없이 놀던 가도 고딩 누나들만 지나가면 눈이 돌아가와 친구들이 물어봐 넌 내 비는 어디야?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거의 다 왔어 때가 되면 알아서 나올 테니까 니들은 팬 활동 준비나 하셔 견섭생이란 일 때문에 후회를 해볼 틈도 없이 다시 출발선에 썼어 꽃다발을 던져 나를 향해 막 graduation 졸업 후에 넌 졸업 후에 넌 우린 모두 다 눈물 흘리잖아 지금 이 순간 우리 학교로부터 이젠 해방이니까